전라남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용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자가 몰려와 전남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영암 왕인박사마을. 이형철씨는 왕인박사마을에 머물면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배우고 농사를 체험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두 달 거의 다 돼가는데 너무나 시골의 정치라든가 이 구린마을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확대돼서 농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거 없이 사람들이 한번 체험해보고 귀농기촌전에 한번 이런 생활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귀농이나 귀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농산일을 도우면서 현장을 몸으로 익히고 마을 주민과 원만하게 어울리는 소통방법도 배웁니다. 올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440명이 선정돼 30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 참여자가 58%가 넘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 청년이 전남에 와서 쉼과 체험을 통해 정착할 기회를 갖도록 청년 행복 캠프도 운영합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2차 참가자 모집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